인천시는 올해 미추홀 명장으로 무선설비산업기사 조항래씨와 재과기능장 김성두씨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조항래씨는 국내 최초 디지털 무선마이크 국산화 등 60건의 특호등록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추홀 명장에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. 또 김성두씨는 재과기능장 23년 경력과 함께 강화군 농산물인 찹쌀과 순무 등을 활용해 상품을 개발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. 미추홀 명장은 인천산업발전에 공헌한 숙련기술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됐습니다.